소원씨. 부사장님. 내가 회장님 설득해 볼게요. 잠깐만 기다려봐요. 소원씨가 안 나가면 제 여기까지 내치겠다고 하셔. 아니요, 그러지 마세요. 저 괜찮아요. 기다려 보라니까. 아니요. 저 진짜 괜찮아요. 아무렇지도 않아요. 이따 집에서 봬요. 네. 왜 최소원씨한테 그러시는 겁니까? 화풀이는 저한테 하세요. 내가 지금 화풀이하는 걸로 보여? 아버지. 너 최소원이 남편 죽고 혼자 애 키우는 게 가여워서 동정심에서 이러는 거야? 그러면 정신 차려. 그런 거 아닙니다. 진심으로 좋아합니다. 됐다. 너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. 부사장직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저 말단으로 앉히셔도 상관없습니다. 최소원씨 해고 처리해 주세요. 시끄러워! 너 더 이상 늘 거면 너도 사표 쓰고 회장 나가기로 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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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